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이제 노래까라 오늘은 가사가 꾸마 무정한 꾸마 오셨던 님을 보내는 꾸마 이 가사를 가지고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창법은 전스키 선생님 째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쳐 올리는 게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노래 가락이 아주 멋있어요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꾸마 무정한 꾸마 오셨던 님을 보내는 꾸마 오신 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이로에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주렴 이렇게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이 노래는 38855로 초장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꾸마 여기가 삼박이에요 꾸마 삼박을 뽑으면 돼 꾸마 이렇게 시작 꾸마 그렇죠 꾸마 무정한 꾸마 시작 꾸마 무정한 꾸마 꾸마 무정한 꾸마 ace mo 아아 여기서 이렇게 시작 꾸마 무정한 꾸마 자 한번 다시 시작 꾸마 무정한 꾸마 그쵸 꾸마 무정한 꾸마 꾸마한 꾸마 이렇게 한 번만 더 시작 꾸마 무정한 꾸마 그렇지 오셨던 님을 더 내서 오셨던 님을 여기만 시작 오셨던 님을 보내는 꾸마 보내는 꾸마 그렇지 보내는 꾸마 보내는 꾸마 그렇지 오 신님 보내지 말고 시작 오 신님 보내지 말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오 신님 보내지 말고 시작 오 신님 보내지 말고 네 잘하셨어요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그렇지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그렇죠 잠든 나를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pak 이를 해도 이후에 이후에 님이 오시면 시작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시작 님을 잡고서 그렇죠 팔바 날 깨워 주렴 날 깨워 주렴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꼬마 무정한 꼬마 3박 8박 시작 꼬마 무정한 꼬마 오셨던 인물 보내는 꼬마 8박 5박 시작 오셨던 님을 보내는 꼬마 오신 님 보내지 말고 오신 님 보내지 말고 5박 8박 시작 오신 님 보내지 말고 그렇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8박 5박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1호에 님이 오시면 5에서 시금새가 들어가네 5박 8박 시작 5박 8박 시작 1호에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 주렴 5박 8박 5박 시작 5박 5박 시작 님을 잡고서 날 깨워 주렴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서 해볼게요 6박 4박 6박 6박 6บ 20 vibe 4박 6 nations got nay 오신님을 보내는 꿈아 그렇죠. 꿈아 하고 숨쉬고 무정한 꿈아 하고 숨쉬고 오셨던 님을 하고 숨쉬고 보내는 꿈아 한 번에 가고 그 다음 오신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시작 오신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오신님 하고 보내지 말고 여부분에서 내려가면 안 되고 오신님 올린 상태로 그 음으로 하셔야 돼요. 오신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시작 오신님 보내지 시작 오신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일후에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주렴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연결해서 해 볼게요. 음악 같이 시작 꿈아 무정한 꿈아 오신님 오신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오신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이루에 님이 오신님 이루에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주렴 네 잘하셨어요. 꼬마 무정한 꼬마 오셨던 님을 보내는 꼬마 오늘 이렇게 해서 놀이까라 꼬마 배워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